오랜 기다렸지 안녕 내 소우메이드 모든 게 너다워졌어 일단 녹음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그게 어떤 저의 기준에 못 미쳐서 녹음을 오래 한 게 아니라 아유님께서 진짜 부스에 들어가셔서 나오진 않으시더라고요. 본인의 만족이 될 때까지 본인의 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정성스럽게 참여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앞으로 나도 누군가와 협업을 할 때 더욱더 열심히 매진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어떤 아티스트로서의 면모 제가 존경했었던 부분들을 다시 상기할 수 상기 됐던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